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에 관한 세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는 경우가 우리 전체 개인사업자 등록에 한 10% 정도 된다고 국세청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명의대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대체로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등 뒤에는 누구냐? 이 실질사업자가 있어요. 이 실질사업자는 재산이 있어요.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이 명의대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쉬운 경제적인 약자들이에요. 이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약자는 재산이 없죠. 거의 없어요. 단란주점 여주권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단란주점 사장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있겠습니까? 노숙자가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노숙자 명의를 빌린 검은 돈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강남의 이 클럽에서는 젊은 20대 애들이 막 그렇게 와가지고 춤춘다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거기 단속하는 사람이 밀착하지 마라 하면서 그 앞을 지키는 사람이 네 명 정도밖에 안 된데요. 구청 공무원이.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보지 마라고 동원한 공무원은 500명이 된다는 뉴스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저는 그 말을 딱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술집에는 바지가 있고 뒤에가 실질이 있어요. 이 클럽에 이거는요. 이게 돈덩어리에요. 돈덩어리. 이 유흥주점이라는 게 완전히 돈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뒤에가 바지들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D가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주주들입니다. 주주들. 명의는 갑일지는 몰라도요. 실질 사업자는 을이 돼요. 을 뒤에는 을을 보호해주는 병, 정, 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권력자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공직자일 수도 있고 다 그러죠. 아니 500명을 교회에 가서 단속을 한 판인데 그러면 왜 클럽에 가서 그걸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버닝썬 이야기가 나왔는데 버닝썬 실질 사업자 아니 승리가 아픈 데 자기가 바지 사업자라고 하면 실질 사업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 사업자 잡아야 되는데 실질 사업자를 왜 그렇게 못 잡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질 버닝썬이 어느 순간에 샥 올라온 뉴스에서 탁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잡고 나서 뭐를 종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뭔가가 한번 탁 냄비가 한번 닳아지고 그 다음 주제로 가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보링, not 보링, never 보링 전혀 지루하지 않는다. 무슨 안건이 터지면 또 그 다음 안건으로 또 넘어가고 그 다음 사건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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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기 때문에 지금 또 N번방까지 오고 또 N번방 다음에 또 뭐를 터뜨리려는지는 모르죠. 수사는 이미 돼 있는 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카드를 하나하나씩 빼는 과정이죠. 지금 N번방도 지금 막 터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다 이전에 해 놓은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실질 사업자들이 항상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 사업자를 항상 찾아야죠. 실질 사업자를 항상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약자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일체 그냥 과세해요. 그냥 과세. 과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세청이 이 사람들이 실질 사업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술집이나 이런 단란주점 이런 데는 실질 사업자가 있다는 걸 국세청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나가는 거죠. 현장 확인을 나가는데도 그 주민등록증 주라. 너 명의로 돼 있는지 내놔봐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실질 사업자가 없다고요. 실질 사업자가 없는데 바진 명의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바진 명의자도 없어요. 그러면 바진 명의자가 있으면 주민등록 받고 당신에게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당신이 명의 대회에 대해서 당신 뭐든지 만일 당신이 명의자로 돼 있는 거에서 과세 체분을 우리가 다 하니까 그거를 지금이라도 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 확인 같은 것이 거의 없고 현장 확인을 가더라도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아는 사위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에 관련된 이 업종에서는요. 실질이 다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 감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명의 대회자에다가 형식적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의 대회자한테 형사처벌을 해요. 형사처벌. 이게 조세범 처벌법 11조에 있어요. 명의 대회 행위자. 명의를 대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미만의 벌금. 이런 식으로. 물론 명의를 빌려간 이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불리죠. 그런데 실질 사업자를 찾는 게 힘든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명의 대회자만 계속 잡아서 괴롭히는 거죠. 형사처벌하고 과세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 사업장은 부가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소득세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명의 대회를 빌려주면 나중에 체납처분을... 어차피 저 사람 안 내잖아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체납처분을 하죠. 체납처분은 이 사람 재산이 뭐가 있으면 압류해버려요. 압류해버리고 재산도 없다. 그러면 어디... 가만히 있어봐. 월급 압류해버리죠. 월급. 월급 압류해버리고... 그래도 이제 뭐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야 신용불량자 등재해버려. 신용불량. 사업도 못하게끔. 그 다음에 고액이면 출국금지시켜버려요. 출국금지. 출국금지시켜버리고. 또 고액이면 명단 공개를 해버리죠. 명단 공개. 그러니까 이게 맹의 대여자만 하나를 잡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그런데 맹의 대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딱 맞고 이 사람은 골로 가버리는 거죠. 실질은 항상 살아남아요.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요. 그 팀이 있어요. 명의를 이렇게 노숙자 명의라든지 직원들 명의라든지 다른 사람 타인 명의를 빌려오는 수집조들이 있어요. 리모컨 돌리는 사람이 잡히십니까? 안 잡히죠. 명의신탁 과세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럼 명의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젊은 나이에 20대에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평생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월급쟁이고 원천징수 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세금 낼 일이 뭐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씨구죠. 어떻게 해서 세금을 당신한테는 그 세금이라는 그것이 폭탄이 안 터질 줄 아냐. 사람이라는 게 이 경제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세금 폭탄을 항시 안고 사는 거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산다도 내 만일 아들 딸이 이런 식으로 대학생일 때 이런 식으로 명예대회에 관련된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사기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사기권들이 그러면 명예 빌려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취직시켜준다. 직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대가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거 명예에 대해서 대가를 주겠다 하면 경제적인 약자는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명예대회자는. 그러면은 국세청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 그래? 그러면 누구냐 누구? 내가 우리가 그냥 쫓아가서 가만히 안 놔둘게. 이렇게 안 해요. 당신이 입증해보라고.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불복기간을 놓쳐버려요. 불복기간. 불복기간이 90일이잖아요. 대체로 명예대회자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송달을 하는데 부가세하고 소득세 이런 부분이죠. 처음에는 실질사업자가 실질사업자가 이거를 세금을 내줘요. 세금을 납부를 해주죠. 납부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안되면 안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를 날려보내는데 이 사람은 실질사업자하고 명예대회자하고는 대회자하고는 이미 사이가 끝난 거예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월급받는 보험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카운셀링이라든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압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압류가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단란주점에 자기가 명예 하나 빌려주는데 사장이 야 네 이름으로 좀 빌리자라고 한 거예요. 네 이름으로 빌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낸 줄 알았더니 세금을 그동안 안 내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억울합니다. 라고 하니까 불복을 하려니까 불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충을 해라. 고충. 이 고충이라는 거는 읍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제 사정을 좀 봐주세요. 제 사정이 제가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읍소를 해요. 눈물로 흘리고 읍소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80만 원이에요. 580만 원. 가상금 합해가지고 본세가 한 480만 원이고 가상금 합해가지고 580만 원. 이 사람이 일단은 고지 나오니까 납부를 해버린 거예요.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고충을 해라. 그러니까 고충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고충을 하는데 세무서는 안 들어줄 것이다. 안 들어주니까 국민권익위원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은 이렇게 보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 네가 이렇게 입증했네. 너는 명의를 대여해줄 뿐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공고를 하죠. 공고 결정을 내려요.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으니까 명의사업자에 대해서는 취소해줘라고. 그런데 세무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래 버려요. 왜? 그 말을 내가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공고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도 막 가서 사정하고 업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간신히 그래야 이제 공고 결정이라도 세무서장이 받아주면은 직권 취소가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입증을 하기가 일단 한번 과세 처분이 되면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자기가 입증을 하기가 힘들어요. 실질사업자를. 국세청이 설령 왜 그러냐면요. 왜 인정을 안 하냐면 아니 신의 측 위반 아니냐 신의 측 왜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마디 두 말을 하느냐 너 입으로 분명히 명의자 네가 사업자 대표라고 했지 않느냐 사업자 대표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과세 처분하니까 아 실질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세청을 속이는 거 아니냐 우리를 나를 속였는데 내가 그러면 그거를 용납하면 되겠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이 책임을 한 거니까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세청 입장은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은 이제 뭐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고충이 이루어져 가지고 취소해줘라 실질사업자가 있는 거 확실하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80만 원을 냈잖아요 명의자가 명의자가 58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했는데 애기가 어떻게 됩니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으니까 실질이 따로 쓰니까 이 사람한테 과세를 해라 이거예요 과세 과세가 가령 이제 이게 이게 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면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과세하고 이 580만 원 이 사람이 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황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황급 결정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납세 업무자가 아닌데 세금을 냈으니까 납세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은 돈을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죠 부당이득이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납세 업무자한테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납세 업무자가 아니다고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국세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이 실질사업자가 5천만 원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5천만 원에 580만 원을 공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580만 원이면 4,420만 원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실질사업자가 580만 원을 낸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낸 걸로 보고 나머지 4,420만 원만 이 실질사업자에다 고지를 한다 이거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냈는데 무슨 놈은 그래요 술집 사장이 언제 이 돈을 냈다고 그래요 내가 내 돈으로 냈어요 그런데 아니 당신이 냈든 말든 간에 명의자로 당신이 했다는 건 실질이 따로 있다는 건 뭐든지 실질이 그동안 세금을 내왔다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의 재산을 당신이 낸 580만 원도 당신이 낸 걸로 안 보고 우리는 그냥 실질사업자 재산이 실질사업자가 자기 재산으로 냈다 자기 돈으로 냈다고 우리는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세청의 애규다 이거예요 이게 기획재정부의 통칙이다 이거예요 기본 통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훈령이죠 훈령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국세청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보겠다는데 어질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아서 억울하면 알아서 불복하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복을 그런데 580만 원을 내가 빼먹기 위해서 불복을 해요? 소송을 해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그런 분은 돈 안 받고 합니까? 자원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실질사업자 이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5천억짜리 사건하고 5천억짜리 사건이 오히려 더 쉬워요 덩어리가 큰 거일수록 액수만 클 뿐이지 쟁점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약자들이 자기가 구제 받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법원에서도 쉽게 안 해줘요 그냥 거짓말 하겠지 뭐 이런 식이니까 이상하게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깔보는 그런 습비 항시 사람에게는 있다 그 사람이 외관이 잘 돼 보이고 뭔가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고 옷도 잘 입고 그러면 혹하는 것이 있는데 아 저 사람 말을 귀담고 또 누군가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딱 얻어주고 또 용 써주고 좀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데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자꾸 피곤해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회사랑 행사를 스스로 하네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왜 했냐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아 당신 돈 받고 명의 빌려준 돈 대가 받고 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와서 왜 자꾸 딴 말을 해가지고 그거 어차피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의 사업자가 이런 거를 실질이 이렇게 실질 사업자 있다 해가지고 부가 처분을 치소를 일단 치소를 받는 게 받는 것도 어렵고 어렵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치소 받아도 치소 받아도 나도 환급 받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환급 받기가 환급 받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국세청이 고권 행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도 왜 법리에 안 맞고 이 판결이 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1개 2개 3개가 있어요 1개는 이의신청을 해요 이의신청을 하고 2개는 소송을 해요 3개는 이거는 민사소송을 해요 민사 민사 관련 이거는 행정을 하고 그러면 이의신청에서 이게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 네 돌려 환급을 해주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쪽 소송에서는 판결이 이미 났어요 그런데 이의신청에서 이런 청구가 들어오면 제 입장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인용을 해주라 과세 처분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과장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지휘하고 이런 판결을 받고 다 이렇게 결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 1개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감사 우리는 훌륭을 따라야지 애교 따라야지 판결 따르지 않습니다 와 그게 처음에 한 2년 동안에는 그런 갈등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저보고도 절대 세법을 따지지 마십시오 관리자는 세법 따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쫀쫀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국세청 분위기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관리자가 뭐를 따지면 안 되는 문화다 그런데 저는 법무과장이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이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그렇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까 할더니 인기가 좋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왜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지나가자니 내가 그러면 직원들하고 뭐 사이가 좋고 여기서 뭐 국세청에서 내가 뭐 뭐 한지급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인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 해야 되느냐 갈등의 이제 요소 계기가 되는 시점이 한 2년 넘어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근거가 뭡니까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아 사람 피곤하게 하네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런 이제 제가 이제 3년 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다가 이제 판례 중심으로 다 분위기를 법무과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한 40명에서 그런 사람이라 해봐야 4, 5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골수 뭔가가 조직에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더 그러니까 직원들에 있어서도 뭔가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 그 이면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참 많은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게 그런데 왜 법리로 이렇게 안 돌아가느냐 그거는 뭔가가 다 생존권이 있어요 생존권 보이지 않는 그 생존권이 다 존재하고 그래서 관행에 존재하는 겁니다 관행에 그러니까 법리가 있는데도 법리대로 안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질사업자가 있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바지한테만 과세하려고 하느냐 왜 실질사업자를 찾지를 않으려고 하느냐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찾으면요 그 뿌리가 어디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세상에 좀 바꿔지려면 좀 이런 부분 부딪히는 좀 기계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게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는 이제 이렇게 공손하게 네 알았습니다 이런 공무원보다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기계 있는 직원들이 좀 필요하다 뭐든지 위에서 그냥 오더 내려버리면 조졸조졸조졸 바꿔져버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다다닥 바뀌어지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직업공무원제 하는 이유가 어떤 정권이 바뀌고 어떤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뭐를 하더라도 행정은 법류대로 가야 돼요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명의대여와 세금 문제는 우리나라 아주 깊숙한데 그런 폐부와 고착된 관해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명의대여 이런 부분은 실질사업자를 꼭 찾아서 그 사람한테 과세하는 룰이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 명의에서 너가 왜 처음부터 말을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 와서 엄한 소리하고 있냐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우리를 왜 속여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가는 왜냐하면 강하잖아요 힘이 강하니까 얼마든지 아 그러냐 아 그런가 그러면 알았다 우리가 실질사업자 한번 찾아볼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법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실질사업자한테 과세하고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은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왜 자꾸 판례하고 배치되는 훈령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더 이상 판례 중심 판례가 한번 나오면 법리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자꾸 자꾸 고쳐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회계법원이나 대형 회계법원에 가서 방위를 할 때 훈령과 배치되는 아니 그러니까 법리와 배치되는 훈령들이 딱 이런 걸 잘 찾아보면 돈이 될 거다 했는데 진짜로 그거 찾아가지고 경영청구해서 최근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도 이제 성질 나가지고 막 지금 뭐 가만히 안 놔두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분위기가 달궈진다 뭐 이런 부분인데 국세청이 참 화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자들이 화나면 얼른 고개 숙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법리가 어떻게 됩니까 국권행정으로 가다 보면 법리가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